Q. 이즈리얼의 캐릭터는? 일단 이즈리얼이라는 캐릭터로 제가 한 롤 시즌 1 때 처음 시작한 캐릭터가 이즈리얼이거든요. 그런데 너무 영광스럽게도 이번에 이즈리얼이라는 캐릭터를 맡아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고요. 그만큼 사실 이제 많은 게이머분들께서도 되게 날카로운 눈으로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이즈리얼의 매력에 좀 더 가깝게 노래를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. 엑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게임을 취미로 했었는데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. 무엇보다 이 세레모니, 이런 퍼포먼스 제안이 왔을 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하겠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는 것을, 감사합니다.